우리는 모두 은퇴를 잘 기획해서 돈 걱정 없이 노후를 사는 은기족을 꿈꿉니다. 그러려면 매달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172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데요.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매달 평균 82만 원.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요. 최저 생계비보다 적습니다. 연금 역할도 못하는데 이마저도 기금 고가를 걱정하고 있죠. 반면 가계부채의 비율과 속도는 주요 국가 중 1위입니다. 젊었을 땐 빚에 눌리고 나이 들어서는 가난에 눌리고 평생 고달픈 우리 국민들인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국가는 국민의 노후를 기획하고 있습니까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